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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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장단을 먼저 배우셔야 돼. 왜냐하면 자진 육자 배기니까 장단을 모르시잖아. 지금 배우셔야 장단을 안 배우시면 그냥 이 노래만 하면 다 틀려볼게. 여기서 장단을 배워보십시다. 빠른 여섯 박이요. 늦은 녀석 박은 진양조자나 이건 진양조라고 하기는 뭐하다고 좀 빠르게 여섯 박 통쿵 통쿵 웅쿵 웅척 통쿵 웅척 억척 ... ... ... 2 4 빠른데 그 사이에 작은 세 박이 있으니까 1 28의ila 이거를 8분의 18 박자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무작위의 길쟁이 8분의 18박자 18박자 1 2 3 2 3 3 2 3 4 2 3 3 6 8 이때가 1 2 3 2 2 3 이렇게 했잖아 그걸 다 한 박으로 치는 거야 1 2 3 2 2 3 3 2 3 4 2 3 3 5 2 3 4 2 3 1 2 3 2 3 4 2 3 5 2 3 2 3 4 2 3 4 3 5 2 3 3 5 2 3 이걸 해야 돼요 그럼 배워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이야하 시작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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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우, 오, 야 어우,, 야 오, 오, 야 삼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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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, 삼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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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삼 난사 크게는 세 있어요 또 크게는 3박이고 섬세하게는 그게 9박이요. 3, 4, 5, 9 그렇게 됐잖아. 시작 그 다음에 후 3박 3, 4, 5, 9 3, 4, 5 3, 4, 5 이렇게 해서 전삼박이 또 된거야 내 로구나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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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끈적끈적하게 능청둥청하게 끈적끈적oted 끈적끈적 끈적끈적 너 progressive 끈적끈적 끈적 He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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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出るくなへ 내 룸 나 해 오오 삼기 오오 삼기 오오 삼기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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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그러니까 시작 아 어 흥 어려우니까 돼 zia 어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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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. . . . . . 그 다음에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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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어허허허허 trze 오이 야하 오호 오이 야하 오호 오이 야하 그렇지? 야하 히히히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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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히 네에로 굴하해 데에로 굴하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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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히 산히 오 굿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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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앞소리를 다 배웠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되면 다음주에 또 하니까 걱정하지 말으시고 만풍록 하세요 오오 시작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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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네에 에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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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escop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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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노래를 소리 시작한 지도 10년대도 안 배워주고 20년쯤이나 돼야 좀 배워주고 했다는 것이에요. 선생님, 저 혼자만 한 번 불러오세요. 알았어요. 어, 맞아요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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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딘지를 모르겠어요. 자, 장단하고 같이. 앞소리만 넣어드릴게요. 뭐 컨디션이 안 좋아. 들어갈게요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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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다음에 배울것은 어떤것 배울거에요? 아 그러면 다음에 배울것을 내가 하나 넣어드릴게 이쁜노래 배워줘야지 이쁜노래 연걸렸구나 해야지 연걸렸구나 좋네 연걸렸구나 연이 걸려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걸렸네 삼청두공담자들아 연달려줄 거나에 요 놈! 그 놈 잡아야 되겠네 우리가 옛날에 연에다가 연설을 실어갖고 그렇게 날렸던게 배워 삼청동 남자들이 1등 신랑감인거 아시지? 옛날에는?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삼청동 총각들 양반 총각들 도련님들이 1등 신랑감이었어요 삼청동 남자들아 연 날려줄 거나에 삼청동으로 연 날려야 돼 연줄을 끊어서 그쪽으로 날려야 되겠네 네 날려야 돼 떨어져서 생년월일 뭐 같이 얻어 보내야 되요? 그치 그것도 이름 뭐 또 자기연심 내가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사모하고 그쪽으로 해갖고 나는 그 삼청동 사는 양반 자제들 당사원관 뭐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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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는 사람 자제들이 탁 받아오고 하으으으으으으으으응 어느 어집 낭자가 이래 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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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 했다는 것이아요 이제 우리 송선생님 자기봐잉 네 아참참 노랜꼭질을 네 노랜꼭질을 노랜꼭질 한 번 네 목을 좀 푸셔요 선생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